꿀꿀꿀 예티를 동료로 만드는데 성공했구만 막대 에이스크림? 아 이거 이거 그때 캤는데 어머나 서포님 그러고보니 이 근처 해안에 얼음이 흘러 들어온걸 봤어요 어쩌면 그걸 소재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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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인가 보다 일단 이거를 챙겨갈까? 여기 몇개 있어야 돼? 여기 몇개 있어야 돼? 뭐야! 야! 왜 가져가 아니 여기 잠깐만 설계도를 보고싶은데 볼수가 없네 까다롭네 여기다 지어야되나? 없애버리네 바로 야 이건 뭐야? 빛의 검? 아 미친거 아니야 빛의 검이라니 겁나 좋아보인다 난 설원을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잠시만 내가 딱 누르면 얘 티가 약간 미미진같은 애네 더 만들어야돼? 뭐하라는지 까먹었는데 맑은 애가 없어 맑은 애가 없어 야 얘 이거 다 완성할때까지 그냥 뻑여야되나? 확실히 마지막 섬이라 마지막 개척지라 그런지 설원을 많이 필요로 하네 설원을 30개를 만들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과연 무루가 화해시킬 수 있어? 어 뭐야 지금까지 빌더를 지키고 물건을 만들게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쓸모를 다했으니 이 총극도 곧 끝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한참 찾았다고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한참 찾았다고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한참 찾았다고 무슨 일이야 교활한 계집이군요 제가 숨통을 끊어버릴까요? 우씨 너무 무서운데 말이 안돼 그만둬 틀림없이 괜찮을거다 시도도 너를 어 뭐야 왜 감독이 안돼 친구 bumped 갈 곳 아 파스콘의 햇볼 어디로 들어온다는거죠? 아 정말 해야할거야 어? 뭐야 뭐야 신기한거있다 벽스위치가 있어 뭔가 실험해볼 기회가 있지 않나 몰려오겠다 이제 활이라도 좀 설치해 놓을 것 같아 이렇게만 해볼까 예스 아 얼음을 하나 더 설치할걸 저기 끝에다가 얼음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알아서 자멸하는 함정 알아서 자멸하는 함정 아 얼음 하나가 많네 오 좋다 좋다 1차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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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고 얼음을 나야돼 아 근데 이게 무슨일지 음 이거 애들이 가서 싸우면은 의미가 없는데 하톡뿌만 낼까 애를 이루고 먹게끔 하톡뿌만 낼까 하톡뿌만 낼까 아니 나 근데 화톡뿌만 지우면 모이는거 아니었어? 어 안 모이는데 여러분 칫팔바포즈어야 했다 칫팔 이게 겁나 사기더라고 이게 아군이 같이 싸울 때는 이게 겁나 사기야 이게 또 세지 왜 아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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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들어와 들어오라 우리 팀 어디갔어? 여기 모여있었네 어 위험하다 동료가 위험해 왜 쟤 혼자 저기로 싸우는거야 쟤한테만 어그로가 끌렸는데 스톱맨 불러와야 되나? 아 이게 해파리만 아니었어 아 이게 해파리만 아니었어 이거 맡겨서 오는건데 빨리 후퇴해 빨리 여기 있지마 아리아 찬스 아리아 빨리 와 왜 저거 혼자서 싸우는거야 깃발로 모으기하면 올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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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s 으 action 또 와? 뭐하지? 뭐해 저기서 아이 해파리 때리고 있네 아이 저기서 뭐하냐고 해파리 맞네 이게? 우유 박아 대박 어거로 끌었다 응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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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잘 만들었는데 계속 얼어버리네 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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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으응 어 진짜 털어버리겠네 왜그러냐 생각보다 세다 이거 뭐 볼게 뭐가 있을까 고급 스테이크 미쳤다 이거 화면 내비 전문아이 눈치 모르겠지 뭔가 해치웠다 해파리 혼자 어그러고 지네 아 얘 풀타임이 있구나 어떠자 어때 어? 쪼이 뭐하고 좋은데 너무 쉬운데 걔는 잡아야겠다 쪼이 뭐하고 어? 어떻게 뚫었냐 어떻게 뚫었냐 괜찮하다 베리어 두줄까라는데 어떻게 뚫리고 들어왔지 완벽하다 완벽해 그냥 이놈 먼 통화도다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변기를 어? 어? 힘들었다 어? 무리에기 안 꺼냈어 언제 금세 깨졌대 어? 빛의 검 만들까? 상위 호환인거 같은데 아 보자 와우 공격력 80 오 좀 더 세네 오 딱 하나면 안될 수 있다 미쳤다 음 이럴수가 미쳤다 미쳤어 저는 서론을 만들거라 오오 오오 드디어 완성 소대사마라 더 가고싶다 이아하 질더송을 만들자 얘네가 다 만들면 되는건데 기다려야되나? 그러면은 너 근처에 집이나 만들자 화장실 화장실부터 여기 관심도 없어 성진네라 관심도 없네 이거 뭐야 쿠프트 음식 할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졌어 장식이다 장식 장식이었어 아 얘다 얘 아 모닥불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 숨어있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아 너무 느려 얘네 뭐지? 진행된가? 진행되는거구나 어 어떠냐 우리 힘만으로 내게 바칠성을 완성했다 우리 힘만으로 어 많이 만들었네 훌륭해 훌륭해 잠이 오던 잠이였어 알았어 알았어 서로 이쪽으로 와달라는데 서로 이쪽으로 와달라는데 돼지우리 몇 개 잠이 오도 일단 롱 은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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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하핳 빌더보다는 못할 애들이 여유가 서울나이 만든 계란이라고? 조금 비대칭인게 조금 거슬리는데 하핳 중간에 끊어있어 그나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 이럴수가 타겟인 시도시오 창조가 없으면 파괴도 없는 법 파괴의 신도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 애송이를 이 세계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당신과 만나 모험을 하게 된 건 예상밖이었지만 그 동안 가치는 있었지요 세계는 조금씩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혹한 세계는 단순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 그리고 파괴신이신 당신은 그 마지막 희망 너...너는 누구지? 이 환상 세계를 만든 자 그리고 당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곤신? 지금은 저 빌더가 창조 없는 이 세계를 만들기의 힘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괴할 때가 되었습니다 파괴의 신이신 당신이 진정으로 부활할 때입니다 으윽소프 근데 아무도 시도를 신경 안 써 슬프다 어차피 내가 말 걸어봤자 아무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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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게 맞네 몇 갤만 들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있어야... 이미 가망하네 킹사이즈 승리하네 된 거 같다 성벽... 심지어 2 2 5 5 5 5 5 5 아 그라보니까 옥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깔아야되나? 뒤에 깔아야되나? 여긴가? 카페트 위에 까는거지? 아 그라보니까 문을 안만들었네? 왕좌의 문 나무 문 아까 이 틀을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 이게 딱 5칸짜리구나 여기다 오차 딱이다 딱 큰 옥좌의 방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라 했어 아까 어때요 그럴싸하죠 됐다 허허허허 그루룩에 딱이야 이러고 있네 지침신인 줄 알아 어쩜 어쩜 이렇게 용저하고 근살수가 감동한다 보니 가슴이 터질 것만 똑같아요 우리가 만든 도대 부분도 제법 괜찮고 나올지 그렇단 말이예고 정해졌면 86 이 바사이에서 다시다 반영 잠시만 다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란색 석판에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 빌더의 힘이 향상되나? 껄껄껄 드디어 해냈구나 마침내 새 석판에 만들기의 힘이 깃들었어 이걸로 이 섬의 만들기의 유지를 남긴 고대 빌더의 꿈이 이루어졌다 소프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나중에 너 혼자만 내 신전으로 오거라 소프 우리는 이곳을 롬브르크인의 거주구역으로 삼을 생각이다 너 먼저 하얀 영감 공예가 아주 좋고 여기서 물건을 더 만들어도 상관없다 예 뭔가 최종 스토리를 남기고 있는 건가? 그치? 아이아이 예 왕 으 땡 으 으 으 까 으 꿀꿀꿀 파란색 수판 구역의 개척이 끝났으니 이것을 이 섬의 개척은 일단락 되었다 스포 니가 섬 개척을 완성해줘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늙은이의 바람을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다 너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함께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구나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그 새 용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이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있겠네요 빌더의 깻발 스토리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점점 스토리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점점 이 노래는 보통 거의 엔딩 가까이 왔을 때 나오는 노래거든 그렇다는거는 그렇다는거는 이거 이후에 시도와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겠지 마지막 시나리오 거의 다 깨가는구나 섬을 개척한 니가 섬의 주인으로서 이 섬의 상징이 될 마크를 여기 그려줬으면 한다 아... 블록으로 땅에 마크를 그리면 아... 블록으로 땅에 마크를 그리면 오... 색깔? 뭐야 이거 도트 디코더로 블록을 만들어 북쪽이 위로가게 섬의 마크를 그려보거라 덕 t guard 오... 샘플 좋구요 그리고? 이거 뭐야? 오어억 보통 작 debts 색깔 어디 보자 내 마크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일단은 내 프로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60개면 되지 않을까? 눕는 소리가 독특하다 이렇게 할까? 어 힘들어 오케이 내 깃발입니다 소프의 깃발을 손에 넣었다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지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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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나 깃발 바꿔줘 안돼 원래 이건데 그치 이건데 이럴수가 수프가 되어버렸네 이럴수가 이것은 우리 왕국의 치욕이다 이럴수가 안돼 아 수프 뭐냐고 수프 수프가 음 수프가 이건데 수프가 수프가 어? 잠깐만 어? 이야기를 진행하면 멀티를 못한다고? 마지막 스토리인가 본데?